지난 독일 세계대회 때 이재성 선수와 노르웨이의 칸 선수입니다. 자 상대방의 돌려차기 이재성 선수 얼굴 돌려차기로 다운을 뺐습니다. 저건 신경현 선수의 공격과 똑같네요. 자 이번엔 얼굴 뒤울여차기입니다. 빠른 발 공격인 척하다가 바로 얼굴 쪽으로 뒤울여차기를 선거합니다. 상대 선수 따라가서 공격하지만 이미 늦었죠. 이재성 선수 앞발 속임 동작 쥐고요. 노르웨이 선수 공격하라고 하는 순간 바로 뒤울여차기! 와 혜드기어까지 날아갑니다.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. 노르웨이 선수 바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. 한 경기에서 무려 3번의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 이재성 선수. 이번 웨이징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도